아 안녕하십니까 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할 것은 이제 이제 그뒤 은월이 템세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스텟은 이제 1.5정도 될 것 같고 포스 올라가면은 200일까 300, 3000원 한 1.8밖에 안될 것 같은데 뭐 탱기면은 그래도 2만대까진 갈라나 45,000 45,000 어 이렇게 마무리 될 것 같고 어 1.6이니까 4,000 들어오면은 그래도 한 2만대까진 갈 수도 있겠다 어 그럴 것 같고요 어 200이니까 540 한 딱 2만대까지 들어갈 것 같고 어 일단은 아 그래 낀 상태로 하자 어차피 아이템은 나중에 다 빼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어 뭐 아잉메익템은 뭐 볼 거 없죠 이거는 그대로 끼고 뺄 때 들고 빠질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어 일단 마무리 하자면은 결석이 반지 예점 없나요? 어 예점 없고요 그냥 일단 내비두겠습니다 굳이 막 예점 바르면서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일단 생각 좀 해봅시다 유니언 코인 예점도 있으니까 일단은 성배는 6에 48짜리 옵션을 끼고 있고요 목걸이는 우리 혼목이 우리 추업 없는 거 이거 낄 것 같고 어 일단 도미는 이제 1일 마일리지 보수 돌면서 이제 얻을 예정이고 카운목은 6%짜리 이것도 좀 안 바꿀 것 같긴 한데 생각 좀 해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강한 불로 추업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안 바꾸고 계속 쓸 것 같아요 공댐크 공공힘으로 그렇고 벨트는 5에 48에 15%에 작은 하나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 에디는 010이고요 모자는 36초 5배 공하고 힘하고 섞인 작이에요 약간 한작 두작 정도 섞어서 만든 것 같던데 어쨌든 힘 24%에 에디는 2.123줄 어 1,2,3줄 어 응축에도 그냥 이거 쓸 것 같아요 마무리 안 하고 아쿠아틱도 아쿠아틱 힘 48은 좀 그렇긴 하다 인간적으로 하하하하하하 좀 그렇긴 하네 어쨌든 이것도 일단은 안 건들 생각인 것 같고 일단 5에 56짜리 추업이고 완작되어 있고 2.5줄짜리 쓰고 있고요 하의는 6에 64짜리 추업이고요 18%에 에디 2줄짜리 쓸만한 하이퍼바디로 체력 뻥태기도 하려고 이거 만들었습니다 가해 10짜리죠 신발은 6에 61에 21%짜리고 이것도 2줄짜리 하트는 966짜리 힘 이겁니다 장갑은 5에 25 크코올에 18성에 4%에 2% 되어있고 어 숄더는 06에 힘 2에 덱 5 올랐나 아 107인가 보다 이렇게 오른 상태고 대하시도서도 힘 78짜리 계속 쓸 것 같아요 엠블럼은 00방의 댐댐방인데 이거는 다 맞나오면 바꿀 것 같고 그래도 할만하다 싶으면은 내비두고 마무리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보조는 보공공에 00짜리 쓰고 있고요 망토는 4에 60짜리에 21퍼에 010짜리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 또 펫작 같은 경우는 23 23 28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 1.6이고 수공은 한 500만 정도 나오네요 아예 끼면은 한 400 480만 이게 왼쪽이 500만이지 않았었나 기억이 안나냐 아 그러네 아 이렇게 은월 템 세팅 결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맞아 젠팩업을 보여줘야지 아 젠팩업은 5차 마무리 지었고요 이것도 써 아직 써보진 않아갖고 모르겠고 어 그리고 쓰리인부 로프커넥터하고 귀참 화려 어 정령의 화실 폭력관으로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놨고요 음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템 세팅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보박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온 8천이니까 나머지는 옮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추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템 세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